B 중 B는 블록 B 코 중의 코는 지코라고 에서 전화본 지코라고 해요 예! 5, 6, 7, 8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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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 지코 이제 솔로라 이거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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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코야 아니 왜냐면 어이가 없네 허위가 없니 허위가 없니 어 비슷해 지호가 성적 취향도 진짜 좋겠어요 약간 남자도 좋아하고요 아니 찢지 말고 찢지 말고 아 찢지 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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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 아... 속이고 된다? 장난으로 한 거야? 솔직히 말해서 장난일 줄 알았는데 뭐 이게... 모르겠어 좀 힘들어 장난이 아니라면 오리지널 케이스도 갖다 줘 아... 이메이진티비 우리는 블락빅 그리고 당신은 싱가포르에 만나요 자... 자... 제 이름은 지코 그리고 팀의 리더 어? 지코? 오케이? 내가 혼자 있을 때 알몸으로 화장하지 여자친구한테 받는 거지 너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알몸으로 볼트만 내지 그 여자친구 나랑 같이 본 적 있지 나 여기서 다 말해도 되지 우리 옛날에 클럽 갔을 때 생각은 나지 아니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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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중국어가 너무 어려워 하하하하 똑바로 이게 아 짜증나 방력 있어서 나 방금 흔들렸어 아... 너 내 여친이잖아 말해 내 여친 애가 말하라고 베라 너 취하면 나 감동 못한다 입수 식감은 입수 어? 야, 둘이 뭐 지키는 거야? 공 아 으악 으악 하 하 하 까 까 위치하면 가야 되겠다 하하하하하하 아, 친구야, 그냥 가야 되겠다 잠깐만, 친구야 우리의 우연을 시작하는게 됐습니다. 나의 우연을 시작한다. 이 사진은 너무 멋있어. 리안나 같아요. 이구도 다했네. 멋진다고 하니까 14쪽 어따도? 1에서 1에서 1. 헤드폰이랑 같이? 어? 근데 제가 갖고 싶다. 나도. 진짜. 나도. 나도. . . . . . 아 그러면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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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훈이 승리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지코야 역시 얼굴은 못 따라가거든 어떨 수 없어 어남 지었어 어차피 남자친구는 지코 내가 한참 갈라붙다 내가 한참 갈라붙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한 마음 모두 내게 죽여내라 내가 한참 갈라붙다 이거 일어난다 내가 한참 갈라붙다 지코야 쁠미더머니가 더 무서워 이게 더 무서워 랩을 해버려 랩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넌 지는 그림은 없 아 정말 귀엽죠 아니 옷이 완전 부잣집 아들인 옷인데 어릴땐 어떤 얘기 많이 드렸어요 귀엽다라는 말 많이 들었던거에요 저희가 특별히 요거 선물로 이렇게 쓰면 좋아요 좋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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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